29번 자연수 285에서 1의 숫자 5, 5는 나머지 두 숫자 2와 8의 평균, 평균이다. 또 예를 들었네. 531에서는 3은 5하고 1의 평균, 어느 쪽이든지 한자리 숫자가 나머지 두 쪽의 평균이 되는 수를 다 찾는 소리네. 408 같은 경우는 0하고 8이겠네. 0하고 8의 평균, 2로 나누면 4이래되네. 그런데 300에서 350까지 자연수에서 어느 한자리 숫자가 나머지 두 숫자도 평균이 되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. 자, 이건 좀 문제가 그렇네요. 수능의 내기는 요즘 추세와 안맞네요, 그죠? 안맞죠. 일단 좀 재미삼아 해봅시다. 보게되면, 일단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300부터 잖아요, 그죠? 어차피 뭐 301, 301이 나가보면 알게 되는데, 짐작하기가 좀 그렇네요, 그죠? 301, 301, 302, 303, 304 안되고 305, 306 되네. 어, 차량이 좀 어렵네요, 그죠? 306 되죠, 그죠? 06, 이거 두 개, 평균하면 3이 되잖아요. 그러면 307,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되네. 8, 숫자리가 좀 있어야 되네. 310, 311, 312, 312 되죠? 312는 이거 두 개, 평균하면 2가 되잖아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네. 313, 314, 315, 그죠? 그럼 이거는 1하고 5 이렇게 되고, 316, 316 쭉 가고, 또 되는 거, 321, 321, 322, 323, 324, 그죠? 이거 두 개, 그죠? 325, 326, 어이, 이거 어렵네, 이거. 331, 32, 333, 334, 335 쭉, 321, 334... 이거 문제 좀, 그거 뭐, 수율이 아닌데, 이거? 그죠? 그냥, 그냥, 그냥 재미삼아 푸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40, 42, 이거는 이거 두 개, 345, 그 다음에, 그죠? 2개 그죠? 끝났네요. 그죠? 그래서 1개, 2, 3, 4, 5, 6, 7, 8개입니다. 답은 2번입니다.